안녕하십니까 백영어집니다. 편의점 들려봤는데 신상이 나왔길래 샀거든요. 신상인지 어쩐지 몰라도 저희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거라 구입을 했습니다. 가격은 3천원인가였던 것 같거든요. 제가 통신사 할인을 내밀었는데 할인 적용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꽤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인터넷으로 사고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2,400원 정도면 살 수 있더라고요. 음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사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꼭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하십시오. 이게 사실 어떤 건지도 모르고 샀어요. 별로 기대에 들지 않는 건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이런 랜덤 한번 뽑아봐야지 하고 샀습니다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터 에그처럼 생겼네요. 이렇게 좀 에그 모양으로 라인업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라인업 꺼내다가 지크 그거 꺼내는 거 아니야? 봄궁? 어 여기 있다. 어 라인업이 아니네. 뭐가 들어있는지 나올 것 같은데? 라인업이 없어요. 이런 거 나오나봐요. 이거 원 이게 뭐야? 이게 뭐랑? 레고 였네요. 레고? 헐 아 이게 랜덤 상품이 아니었구나. 여러분 이거 다 사야 요게 12인원 이거 12개를 다 사야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 폭망했습니다. 이거만 있으면 뭐해. 여기 여기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 당하시지 마시고요. 이거 이거 어따 써? 도로 넣어놓으도록 하겠습니다. 저 기분이 오늘 여금 좋지 않네요. 절대 사지 마시라. 완제품을 사지 않는 이상 절대 사지 마시라. 도로 닿는 영상 되겠습니다. 반품도 할 수 없고 영원히 미궁 속으로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.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버튼도 어디 갔냐 구독구독 구독구독 나 같아도 구독 안 듣는 거겠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